이 작품은 조각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조각성전 기둥을 벽돌처럼 쌓아가기 위해서 네모 브로크같이 얼굴을 파서 이렇게 예수 크리스도의 모습을 파서 네모 브로크 형태로 해서 하나님의 조각성전을 지을 때 밋밋한 기둥보다는 조각기둥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2년 전에 직면에도 기둥을 돌아가면서 모서리에다 두 개의 조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기둥으로 브로크처럼 쌓아 올라가는 그런 기둥이 될 거에요. 그래서 저희는 기둥이버스에 따라서 손을 역할 때 밋을 하신다고 합니다. 이 영상은 지금ason을 모서리에다 두 개의 조각을 엄청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좋 Qin에게는 관한 개둥이 장정래성전을 막아준다. 이것이 믿음은 두 개의 조각의 조각을 맞추고 나명 length으로 인해서 반한 것만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